상호야, 너 혼자 해라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돈이 제일 많이 안 드는 포지션이 뭐냐 해서 그게 골이라고 해서 대병상무 라이트 디펜스 오현용입니다 원래 롤러 선수였는데 그 저희 담임선생님이 아이사키 해부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거의 1년동안 아이사키 해부라고 안녕하세요 병장 홍현복입니다 맞..돼요? 창문을 보는데 체력훈련을 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 뭐냐고 저 친구한테 뭐냐고 저게 뭐하는거냐고 그러니깐 아이사키라는 친구가 아이사키 분대 운동하고 있는거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대명상무 아이사키 96권 신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명상무 아이사키 96권 신상훈입니다 뭐 시킨거는 아버지가 시켰구요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야 해!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되는 그런거랑 안녕하세요 대명상무 안녕하십니까 대명상무 조우민호입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킨거에요? 이제 친척형 김한성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합 구경 갔다가 이제 말씀 아 대명상무 아이사키부 병장 안현민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오늘 마지막 경기로 들어가기 전에 경장들끼리 마지막 경기가 최선을 다하자고 후회없는 게임하자고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또 마지막 경기가 막상 운이 좋고 좀 되게 좀 씁쓸하다고 해야되나 좀 그런거 같아요 잠시만hero 아멘 다 listener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